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윤 대통령하고 만찬 회동을 했었습니까 저도 어제 이 자리에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제가 통화를 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 그 대통령과의 아주 화기애애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동훈 대표 꼭 도와줘라 이런 얘기 진짜 외롭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도와줘라 무조건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직접 전해드렸고 민주당은 바보됐다 그 얘기가 오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안 좋니 갈등이니 이래서 민주당이 그걸 이간지사니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걸 바랬다면 이간지를 바랬다면 바보 멍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의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도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마주보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예전 검사 시절의 얘기를 막 꺼냈대요 말 꺼냈는데 예전에 같이 수사를 할 때 한동훈 대표는 술을 워낙 안 하잖아요 못 하죠?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도 잘 안 먹고 그냥 계속 수사를 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때 통닭 두 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고 딱 세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딱 사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한테 이거 먹으면서 이래 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닭 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면 통닭 두 마리를 같이 수사팀하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일했던 추억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나왔느냐 홍철호 정무수석이 굽네치킨 굽네치킨 창업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옛날 기억을 꺼내면서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 얘기를 첫 번째 보였고 두 번째는 서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걸으면서 최근에 윤 대통령이 가장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원전 네. 체코 24주. 그렇죠.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원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거는 정말 큰 업적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풀려고 노력을 본인이 점점 다가선다는 그런 마음을 본인이 느꼈다고 하고 그런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자리가 파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너무 흡족했다라는 얘기를 비서실장과 정무수에게 한 두세 차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유쾌했고 그래서 자주자주 한동훈 대표와 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네. 사실 그 체코 원전 수주가 결정된 게 우리 시각으로 밤늦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캠프 당시 구성원들도 그때 되면 뭐 벌써 그냥 잠든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 단톡방에 이거 페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딱 초안을 적어서 딱 먼저 올리더라고요. 한동훈 당시 후보가. 한동훈 당시 후보가. 그래서 네 후보 중에 아마 체코 원전 수주 환영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또 굉장히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자리가 아마 일각에서는 왜 낙선자들까지 부르냐. 그래가지고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또 왜 삼겹살을 먹냐. 원희룡 나경원이 혹시라도 대표가 됐으면 소고기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소고기도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소고기도 다 있었고 삼겹살도 있었고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이간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대화를 이렇게 같이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냉랭했대요. 맨 처음에는 약간 약간 냉랭했대요. 좀 어색했겠죠. 어색했대요. 냉랭했는데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려고 눈을 맞추고 하는 모습이 조금 지나가니까 점점점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혼자 계속 물을 먹었대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소주 맥주 먹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빨리 이거 한 대표 제로 콜라 갖다 줘. 그래가지고 제로 콜라를 갖다 줬다고. 그리고 러브샷을 한 세 번 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러브샷을 세 번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기분팟이잖아요. 네.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점점 분위기가 물을 읽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소주 맥주 섞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대표는 못 드시니까. 네. 못 드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전 후보하고도 같이 러브샷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더 견고해져야죠. 그렇죠. 더 견고해져야죠. 더 견고해져야죠.